네 안녕하세요 공트 여러분들 브러쉬블랙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공덕동에 있는 더 건강한 PT샵을 방문한 이유는 여기에 SFG 레벨 2 자격증 한국에서 몇 없는 캐틀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분께 캐틀벨 스윙을 배울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이어트 할 때 캐틀벨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다라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모셔볼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 건강한 PT샵을 맡고 있는 트레이너 전문선이라고 합니다 안날부스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분들과 저는 사실 SFG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SFG가 과연 어떤 자격증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SFG라는 이 자격증은요 트롬퍼스트에서 하고 있는 캐틀벨 자격증 코스 이고요 G라는 단어는 기르야의 약자라서 트롬퍼스트 기르야 그래서 SFG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러시안식 하드스타일 캐틀벨을 배우는 거고 오늘 소개해 드릴 것들이 바로 러시안식 하드스타일 캐틀벨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캐틀벨 스윙을 배워볼 건데요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어디 캐틀벨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캐틀벨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피트니스클럽에서 아무 캐틀벨이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게를 줄 때 좀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12키로 힘이 좋으신 분들은 한 16키로고 남자분들은 최소 20키로 조금 힘이 좋으신 분들은 24키로 정도를 권장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24키로 24키로로 캐틀벨 스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캐틀벨 스윙을 배울 건데요 캐틀벨 스윙을 배우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스윙을 배울 때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캐틀벨 스윙이라는 것 자체의 운동은 파워 트레이닝에 해당을 하면 돼요 근지구역, 파워, 강한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지만 뭔가 밑에 전에 해결되는 여러가지 운동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스윙을 알려주기 전 공부작들의 운동을 충분히 수행하신 다음에 캐틀벨 스윙을 하시기 좋고요 일단은 발 같은 경우에는 맨발이나 쿠션이 좀 없는 신발이 좋으세요 쿠션이 있는 신발들은 지면을 꽉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더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안전한 상태에서 하시기 좋고 스윙 자체가 동작을 보게 되면 좀 큰 모션이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누가 없는지 살피면서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들 꼭 숙지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캐틀벨 스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틀벨 스윙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배워야 되는 동작은 바로 힙핀지입니다 힙핀지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하면 좋은데요 제가 이 보러시, 지누쌤의 간단한 동작들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옆으로 한번 섰을 때 우리의 몸을 시계에 간단한 표현을 해볼거에요 정수리를 시계에 12시, 배꼽을 시계에 3시 방향, 발바닥을 시계에 6시 방향, 힙을 시계에 9시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힙핀지는 편안한 다리를 넓이를 벌려주시고요 골반 정도 넓이의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다리 넓이를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다리 넓이는 적어도 캐틀벨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있는 넓이가 더 좋습니다 힙핀지는 힙이 항상 9시 방향으로만 움직이시면 되시고요 손나리, 골반이 접히는 부분에 놓인 채 천천히 힙핀지 자세를 해주십니다 엉덩이는 뒤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신 자세를 해주시면 좋고요 척추는 늘 일직선이 정렬이 되십니다 이때 머리 같은 경우에는 등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턱을 담긴 상태에서 좋은 정렬이 되는 기술이 되고요 자세가 좋은 힙핀지를 만드셨다면 허리 쪽과 허벅지 뒤쪽 숙면에 놓인 근육들이 뭔가 셋업이 된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잘 없는 분들은 여러 차례 동적인 움직임 보다 정적인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에서 길게는 30초 텐션이 들어오는지를 약간 느끼시니까 그리고 다시 업 일어날 때는 늘 12시 방향으로 키를 위로 더 키운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서 생길 거예요 다시 힙핀지 업 이렇게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팔의 피드백도 같이 줍니다 자 힙핀지 손이 골반에 접히지 않고 뒤쪽으로 멀리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서부터 내 팔의 위치가 일직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업 다시 힙핀지 최대한 뒤쪽 항상 머리와 가슴은 반듯하게 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캐틀벨 스윙을 하기 전 어떤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힙핀지를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걸 배워보면 될까요? 힙핀지 자세가 잘 되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스윙할 무게의 캐틀벨을 가지고 데드리프트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좋은 데드리프트를 할 줄 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스윙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데드리프트를 바로 진행할 건데요 다리 사이에 캐틀벨을 놓고 진행하실 거예요 자 아까 배웠던 힙핀지 상태 그대로 캐틀벨의 벨은 항상 자신의 발 등쪽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 조금 더 발 등쪽에서도 약간 복숭아뼈 있는 위치 정도가 가장 좋으시고요 복숭아뼈의 약간 앞쪽 위치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전과 동일하게 힙핀지 항상 힙은 아홉시 방향으로 최대한 힙을 뒤로 빼주세요 머리와 가슴을 항상 세워서 턱을 당겨주셔서 좋은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고요 양손은 배를 잡기 위해서 다리 안쪽으로 손을 내려주세요 처음 이 정도 위치가 되게 되면 일단은 손의 위치가 배를 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드립스는 힙핀지 다음에 약간의 무릎을 구부려준 상태에서 캐틀벨을 잡고 가슴을 세우신 다음에 수직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수직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수직으로 일어나실 때는 시선이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키가 항상 위로 커지는 액션을 주시고요 항상 가슴을 살짝 펴서 등쪽과 힙쪽 그리고 복부 쪽에 약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작이 잘 되면은 한 5회 정도 가볍게 되드립스 해볼게요 자 천천히 휙핀지 가볍게 무릎 오케이 그대로 일어나서 키를 계속 위로 하나 더 두 둘 천천히 자 세 개 넷 마지막 석타당냄에서 오케이 그리고 휴식 잘 잘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힙핀지랑 데드리프트를 배워봤어요 이제 마지막 캣틀벨 스윙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펜들럼 스윙이라는 것을 배워볼게요 자 일단 펜들럼 스윙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앞서 힙핀지와 데드리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뭔가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아직 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이 다음 단계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펜들럼 스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드리프트 포지션에서 먼저 시작할거에요 자 자세를 한번 취해볼겁니다 전과 동일하게 핸들이 발목 복사뼈 앞쪽으로 이동 먼저 벨을 잡고 일어나 볼거에요 자 힙핀지에서 벨 터치하시고 그대로 일어나세요 데드리프트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벨의 위치가 무릎 살짝 아래쪽까지만 자 조금 더 내역 유지 자 여기서 이제 펜들럼은 앞 뒤로 가볍게 벨을 흔들어 주시는거에요 천천히 범위를 흔들어 주시는거에요 이때 제일 중요한건 절대 발이 떨어지시면 안되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척추 범위가 절대 변동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자 벨은 더 강하게 당기면서 팔이 나가고 더 강하게 당기면서 펜들럼이 하는 동안 지면을 계속 강력하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푸시 그리고 다시 다운 자 이 펜들럼 스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대부분 캐틀베이 스윙을 하게 되면 팔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힘을 주는데요 펜들럼 스윙을 통해서 팔에 최대한 긴장을 푼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면 발력을 사용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일어나기만 하면 완벽한 스윙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개를 배우고 마지막 캐틀베 스윙을 배우면 되는데 스윙을 제가 배우기 전에 어떻게 하는게 정말 캐틀베 스윙이 정석인지 선생님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웠던 운동들을 간단하게 동작들을 보여드리면서 핸들럼 스윙에서 스윙으로 가는 단계까지 보여드릴건데요 항상 벨 앞에 서주신 후에 간단하게 힙핀지를 먼저 연습해 보세요 힙핀지가 잘 되면 캐틀벨을 잡고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스윙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마시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까지만 가셔도 됩니다 진행이 잘 되면 배를 뒤로 당겨주면서 가볍게 펜들럼을 하고요 펜들럼의 속도가 붙게 되면 빠르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에요 배를 뒤로 보내면서 빠르게 일어나는 거에요 일어나고 점점 강도는 세게 하면서 캐틀벨은 가슴 앞쪽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펜들럼 스윙까지 나갔을 때 스윙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사실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라는 걸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꿀팁을 이용해서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먼저 자세를 한번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배를 들고 연습하지 마세요 자 먼저 휘핑지 자세 여기서 아까 우리가 처음 배웠던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 척추 딱 세워놓고 힙 그대로 뒤로 자 이걸 우리가 스탑이라고 표현할게요 팝이라는 단어를 외치면 척추는 수직으로 서면서 두 팔은 가슴 앞쪽까지 나오는 거에요 캐틀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려가는 동작의 힙인지 타이밍을 맞추는 거에요 벨은 늘 가슴까지 올라가는데 캐틀벨이 천천히 몸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척추를 계속 유지하고요 팔이 몸에 닿기 직전이 됐을 때 그대로 휘핑지와 동시에 팔이 뒤로 쭉 빠지는 거에요 항상 좋은 척추 격려를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팝이라는 단어를 외치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마지막 자세를 취하시는 거에요 자 팝 이때도 역시 항상 키는 위로 어깨는 다운시키고 두 손은 가슴 정도에 위치해졌습니다 처음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시수는 팔의 위치가 항상 가슴보다 높게 올라오는 거에요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팔의 힘을 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펜들럼 스윙을 통해서 약간의 팔을 더 이완시키려고 노력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스탑 그리고 팝 천천히 스탑 팝 오케이 이런 훈련이 잘 되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내려가는 거에요 제가 타이밍을 스탑이라는 단어를 외치면 이 고러쉬는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내려가는 거에요 스탑 팝 스탑 팝 오케이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추면 자 그대로 손은 내려가서 캐틀벨을 잡고요 그대로 일어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까지 내려가세요 스탑 팔은 뒤로 당기면서 펜들럼 스윙 더 당기면서 범위가 점점 커지면 타이밍을 맞춰서 고 고 이때 위로 일어나요 고 그렇지 여기서 제 손을 잘 보세요 손이 등에 닿지 않게끔 등에 간다는 건 내 몸이 약간 기울어지고 있는 거에요 더 뒤로 더 빠르게 위로 오케이 휴식 아 잘했어요 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갖는 성향성들은 뭐냐면 수집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약간 기울이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어 초반에 이런 자세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게 되면 허리에 피로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던 펜들럼 스윙을 하고 나서 스윙을 하기 전에 맨몸으로 하는 이런 스탑 팟 같은 동작을 통해서 좋은 타이밍을 먼저 익히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캐틀벨 스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잠깐 했는데 굉장히 호흡이 좀 가파르게 차거든요 혹시 캐틀벨 스윙만의 호흡법이 좀 있는지 일단 캐틀벨 진행할 때 이 특별한 호흡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에는 같이 호흡이 전환이 되는데 스윙에서 하는 호흡법들은 우리가 이제 파워 호흡이라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파워 호흡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눈앞에 촛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그 호흡을 통해서 촛불을 꺼려고 해요 보통 이런 호흡법들을 많이 하죠 근데 눈앞에 촛불 하나가 아니라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촛불을 다 꺼버리려고 하면 이런 호흡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호흡을 뱉을 때 지금 혹시 따라해 보셨다면 배에 약간 텐션이 느껴질 겁니다 이건 우리 몸에 순간적인 복부에 있는 주변 근육들을 강하게 텐션을 주게 되는 파워 브리딩이라는 호흡법이고요 이런 좋은 호흡법들은 복부의 내벽들이 충분하게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허리의 안전이라든지 더 힘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범을 통해서 호흡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작을 하기 앞서 가지고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아까 우리 스탑앤팝 배웠죠? 힙핀지 상태에서 팔이 뒤로 뻗을 때 그리고 일어나는 팝 자세 우리가 스탑 포지션에서 숨을 들이 마시고요 빠르게 일어나는 동작에 호흡을 강하게 뱉으세요 다시 내려가는 동작에 숨을 들이 마시고요 일어나는 동작에 숨을 뱉으세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역시 캐틀벨에도 똑같이 동작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초보자들은 루마니안 데드립스 상태에서 진행했는데 만약에 내가 좀 동작을 잘 한다 그러면 한 걸음 정도 뒤에 떨어져서 캐틀벨을 앞에 놔주시고요 전과 동일한 다리 복복을 유지하고 휘핀지를 먼저 해주세요 배를 잡은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강하게 캐틀벨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호흡을 하신 거예요 항상 운동은 마무리까지 좋은 정렬에서 내려놓으셔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캐틀벨 스윙에 대해서 총 4단계로 배워봤어요 구독자분들이 이 캐틀벨 스윙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자세를 연습해 주시고요 제가 이 편에는 이 캐틀벨 스윙을 토대로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체중 감소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동석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편에서 뵐게요